안녕하세요 노루페인트 UVQ 시스템 개발자 하성옥입니다 UVQ 시스템은 전용 도료인 UVQ 더블 액션 제로 VOC와 전용 조사기인 UVQ 듀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분과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2K 서페션은 많이 느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건조속도가 빠른 1K 서페션은 접착력이 떨어진다든지 소광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서페셔를 2K로 바꾸는 시핏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2K만큼 우수한 도박 품질을 1K보다 빨리 경화시킬 수 있는 UV경화 방식을 기존 자동차 보수 도장 공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UVQ를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마, 퍼티, 서페이서가 한 공정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3단계가 되는 거죠 도막 두께 3mm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작업이 30분이 걸렸다면 이 UVQ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1분, 단 1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사전 체험단을 통해 가지고 이 현장에 UVQ 시스템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작업 효율이 약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대 정도 하던 공장에서는 150대 정도 출고를 했고요 한 200대 정도 하던 공장에서는 300대 가까이 출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 공장에서의 수익은 들어온 차가 얼마나 빨리 빠져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재작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짐이 발생입니다 재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바닥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수 도장을 할 때 이 신나 성분이 바닥을 침투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지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UVQ를 쓰게 되면 이 지짐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분 100%이기 때문에 침투로 침투할 신나 성분이 아예 없어요 우리 UVQ를 쓰게 되면 지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UVQ 시스템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VOCS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경화제를 혼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폐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액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UV 조사기 하면 많은 분들이 몸에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능 램프를 썼기 때문에 파장 제어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UV, ABC가 다 방출됐던 반면 요즘은 UV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특정 파장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UVC에 대한 그런 인체 유해성이 사라졌습니다 듀얼라이트는 UVC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0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 사용 방법이 조금 기존 제품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루페인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꼭 받으셔야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놀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면 모든 분들이 대부분 혹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건조가 된다고? 이런 분위기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체험단을 진행한 결과 어떤 분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매해서 쓰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공장은 이거 UVQ 없으면 작업이 전혀 안돼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UVQ 시스템은 개발하는데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어려운 점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사소한 실험 하나하나가 다 맨땅에 헤딩을 한 듯한 그런 기분이었고요 사실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을 우리 노루페인트가 한번 내보자 그런 도전 정신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좀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집념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많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 안착이 되고 난다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빨라지고 단축이 되고 줄어들면 이게 공사로 치면 부질 공사잖아요 결과물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UVQ는 그렇지 않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뭔가 빨라지고 단축되고 줄어들었는데 결과물은 훨씬 더 좋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도막 품질을 체크를 해보면 기존 2K 우레탄보다도 우리 UVQ 시스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건조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 공정이 줄어들고 몸도 편해지는데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온다? 이거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2주간의 장비 대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래하시는 특협점이나 저희 기술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2주간 대여 이벤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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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